성의 어머니는 몇 번이나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기를 반복하며 가까스로 정신을 차릴 때마다 안되는 일은 안되는 일이여 하고 헛소리를 중얼거렸다. 공허한 눈빛으로 성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할일 없이 방 안을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이내 눈물을 펑펑 흘렸다. 어머니가 저러다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걱정되어 가슴을 졸이던 성의는 형우는 좋은 사람이에요 하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두 집에 불화 때문에 어머니가 형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몰라도 동네에서든 학교에서든 형우처럼 준수한 남자를 성의는 여태껏 보지 못했다. 한 동네에 살면서도 형우네와 서로 말도 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아왔던 성의는 학교에서 늘 모범적인 형우를 보면서 평소에 동네에서 멀리했던 일을 후회했다. 어른들의 눈을 피해서 형우를 만나기 시작했을 때 성의는 부모님이 형우를 얼마나 편견에 가득한 눈으로 평가져라 했는지 새삼스레 깨닫고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형우의 진면목을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알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혼자 얼마나 기도했었던가. 성의가 형우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고 혼절했던 어머니는 한참 만에야 정신을 수습하고 일어나 앉았다. 성의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뜻밖에도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 놈이 니가 애 뵌 거 모른다고 했냐? 예. 그 놈의 집에서도 모르고 영숙이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 그려. 후랭 중 다행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방 내 말 잘 듣거라. 아이를 지우자. 예? 하늘이 두 쪽 나도 그 아이는 니가 낳을 씨앗이 아니여.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려. 안다. 오죽혔으면 니가 그 몸으로 여기 이러고 있었건냐. 그래도 안 돼야. 나도 네베로 새끼를 낳아본 여잔디. 니 마음 알지만 지상에는 안 되는 일도 있어야. 허구 많은 산하 중에 하필이면 왜 그놈이 시냔 말이요. 안 되는 거요. 이것은 천지가 개벽한다 혀도 안 되는 일이구먼. 철모르는 니가 그놈이랑 배가 맞았다 혀도 언감생심 니가 낳은 자식이 그 집의 대를 이어줄 수는 없어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은혜와 우리 집이 불편한 관계인 줄은 알지만 어떻게 그런 말씀을 다 하세요. 하늘이 주신 생명이에요.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죄 없는 아이를 죽일 수 없잖아요. 저는 아이를 낳을 거예요. 누가 뭐래도 어떤 고통이 따라도 아이를 낳겠어요. 형우가 돌아올 때까지 저 혼자 힘으로 키울 거예요. 이 철없는 거사. 안 된다. 절대로 안 될 일이요. 그것은 니가 시방 아무것도 모름 깨우는 소리요. 니가 끝까지 그놈의 자식을 낳는다고 고집하면 생사람이 허릇잡아야 멀쩡한 목숨들 줄초상 날 것이 뻔헌디 내가 시방 너를 두고 봐야 쓰겄냐. 제일 먼저 너희 아버지가 제명에 못 죽어야. 나도 마찬가지구먼. 나도 니가 그놈의 집에 새끼를 낳아주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죽을 것이요. 그러고 그놈의 집에서도 니가 낳은 자식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겄냐. 아이고. 전지신명이 무심하지. 이 노릇을 어쩐다냐. 불쌍한 년. 오메 이 불쌍한 년을 어쩐다냐. 어머니는 성희를 꽉 끌어안으면서 등을 쓸어내렸다. 제발 그런 말씀 그만하세요. 제가 왜 불쌍해요.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불장난을 친 게 아니에요. 우리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해요. 형우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어머니도 알게 되면 그런 말씀 못하실 거예요. 아이고. 이 불쌍한 년. 불쌍한 년. 이를 어쩐다. 그래요 어머니. 언젠가 두 집이 화해하면 이 아이도 축복을 받을 거예요. 그때까지 참겠어요. 그러니 그런 무서운 말씀 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딸은 절대로 하늘이 주신 아이를 죽이지 못해요. 하지만 이제 알고 싶어요. 형우네와 우리 집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학연이 있는 거죠? 이렇게 뱃속에서 다 자란 생명까지 죽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무서운 일인가요? 성희를 끌어안고 등을 쓰다듬던 어머니가 흠칫 놀라면서 뒤로 물러났다. 순간 어머니와 성희의 눈이 마주쳤다. 어머니 말씀해 주세요. 정색을 하는 성희의 눈이 반짝 빛났다. 어머니는 성희의 눈길을 피하면서 방 안을 한 번 둘러보았다. 방 안 한구석에는 출산용품들이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다. 너 참말로 아이를 낳을 생각이었구먼. 예. 네 애비 애미가 죽어나가도 꼭 아이를 낳아야 쓰겄냐? 두 사람의 눈길이 다시 부딪혔다. 제발 어머니. 자꾸 왜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는 울먹이는 성희의 눈길을 애써 피하며 긴 한숨을 푸우하고 뱉었다. 성희야, 나 좀 나갔다 올란다. 눈길을 어디에도 두지 못한 채 한숨을 내쉬던 어머니는 손으로 자신의 이마를 짚어보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말씀하시다 말고 갑자기 어디를 가세요? 아니요. 바람이나 좁게 쏘이고 금방 올란다.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선 어머니는 다시 푸우하고 한숨을 뱉었다. 열었던 문을 채 닫지 못하고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으로 나서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우드커니 지켜보던 성희는 문득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어머니의 심상치 않은 한숨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좀처럼 성희 앞에서 한숨을 쉬는 법이 없던 어머니였다. 성희는 아무래도 불안해서 어머니를 뒤쫓아 대문 바깥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다. 다행히 어머니는 멀리 가지 않고 대문 앞에 앉아있었다.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다가가던 성희는 멈칫했다. 어머니가 담배를 피어물더니 성냥불을 그었다. 성희에게는 무척이나 낯선 모습이었다. 아무래도 성희가 집을 나온 뒤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듯했다. 담배 연기를 몇 모금 삼키던 어머니는 이내 기침을 해댔다. 가출한 딸 때문에 생전 처음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어머니를 지켜보던 성희의 귓가에 네 애미가 죽어나가도 꼭 아이를 낳아야 쓰겄냐고 묻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다. 그토록 완강하게 반대하면서도 정작 그 이유를 묻는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어머니를 보면서 성희는 더욱 불안해졌다. 어머니가 입을 굳게 다물면 다물수록 형은혜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희는 더욱 궁금했고 또 불안했다. 어머니를 따라 나서던 성희는 담배를 피우는 어머니를 못 본 척 돌아서서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담배 연기를 길게 뱉어낸 어머니는 성희가 따라 나와 자신을 바라보는 걸 느꼈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이내 성희가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불쌍한 년 혼자 말을 냇가리며 어머니는 담배를 마저 피웠다. 괴로운 표정으로 길게 담배 연기를 내뿜던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이제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하루 사이에 움푹 팬 눈꺼풀 속에서 눈동자가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눈꼬리가 가늘게 떨렸다. 두 눈을 꼭 감은 어머니의 눈앞에 18년 전 어느 날의 일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실탄을 장전한 총으로 무장한 군인과 경찰들이 집을 겹겹이 애워싸던 그날 포숭줄에 꽁꽁 묵힌 채 개 끌려가듯 집에서 잡혀나가던 시동생 총수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콜로콜로 가슴이 떨려왔다. 그날의 사건 이후 18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으로 발설하지 않았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이었다. 두 번 다시 생각하기도 자식들에게 대물림하기도 싫은 상처였다. 어머니는 지금 두 집안 사이에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성이에게 들려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다. 형은의 집과는 영원히 화해할 수 없다는 그 한 가지 생각 이외에는 생각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성이에게 이야기해야 하는 현실이 천근만근 가슴을 짓눌렀다. 아니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내 입으로는 말 못혀. 혼잣말을 중얼거리던 어머니는 가슴 깊숙이 힘껏 빨아들였던 담배 연기를 뱉어냈다. 차마 성이에게 들려줄 수 없는 지난 일들이 마치 몇 시간 전에 사건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승자도 패자도 없던 6.25의 휴전협상을 진행하던 1953년의 어느 날 성이 아버지 종현은 한밤중에 형우 아버지 수완의 집에 들렀다. 동생 종수의 급박한 상황을 알리고 어떻게든지 목숨이라도 부지시켜볼 마음에서였다. 새벽 역해야 집으로 돌아온 종현은 날이 훤히 밝도록 자리에 눕지도 못하고 애꿎은 담배만 피워댔다. 왜 그려라. 형우네 아버지가 안 된다고 없디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답답해요. 무엇이라고 말씀 좀 허쇼. 임자는 알 거 없음께 잠이나 자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도울 일 있고 돕지 못할 일이 있는 것인께 너무 섭섭하게 생각지 마쇼. 형우 아버지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것이오. 수완이는 그런 친구가 아니오. 당신도 잘 알자뇨. 내가 시방 걱정하는 것은 내 동생 때문에 멀쩡한 친구의 신세까지 망치는 것 아닌가 하는 거요. 그러면 형우 아버지한테 서방님이 있는 것도 알려주셨소? 고것은 말하지 못했구먼. 숨어있는 시동생을 떠올리던 종현의 아내는 세상 모르고 따뜻한 아랫목에 고라떨어져 있는 조카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아이의 눈매와 코는 시동생을 쏙 빼닮았지만 새근새근 잠자는 태를 자세히 보면 죽은 어미의 얼굴 그대로였다. 이렇게 이쁘고 어린 것을 두고 혼자 어찌 눈을 감았을까이. 종현의 아내는 눈물을 떨구었다. 종현의 동생 종수는 군인과 경찰에게 쫓기던 지리산의 가파른 숲속에서 총상을 입고 쓰러진 아내의 마지막 숨을 지켜볼 사이도 없이 아이를 업은 채 무작정 뛰었다고 했다. 종현은 고향으로 숨어들어온 종수를 처음 보는 순간 자기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어둠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동생의 모습은 무슨 산짐승 같기도 하고 헛개비 같기도 했다. 종수의 등에 칡뿌리로 칭칭 동여맨 조카 아이를 받아서 아랫목에 앉힌 종현의 아내는 아이 어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소리 없이 눈물을 떨구었다. 모처럼 밥을 먹은 아이가 곤하게 잠드는 모습을 지켜보던 종수는 곧 헛간의 검불더미 속에 숨었다. 오늘 밤은 날씨도 쌀쌀한데 방에 들어와 편안히 자라고 하면 안 되겠소? 종현의 아내는 쌀쌀한 날씨에 집 바깥에서 떨구 있는 시동생이 못내 안쓰러운 듯 말했다. 그랬다가 잘못되면 어쩌라고. 이부자리는 충분허라? 충분히 허요. 견딜만 할 거구마. 그러면 그냥 둡시다. 괜히 긁어붓으러 맹글지 말고. 종현과 아내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형우 아버지 수안이 경찰서를 찾아 나서기로 한 일이 걱정되어 잠이 오지 않았다. 날이 밝으면 수안은 평소에 안면이 있는 경찰서 보안과정을 만나 부역자가 자수하면 어떤 혜택을 받는지 알아보겠다고 했었다. 그 결과에 따라 종수의 생사가 판가름 날 것이다. 종현은 그때까지 살면서 그날처럼 하룻밤이 길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다. 지루하고 가슴 조리는 밤이었다. 나가. 종수를 데려올 것인게. 당신은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이라도 따뜻하게 준비해. 오늘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게. 그렇지라. 먼동이 트기도 전 종현은 헛간으로 들어가 낮은 소리로 동생을 불렀다. 종수야. 나다. 헛간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아직 잠을 자는가 싶어서 다시 불렀지만 여전히 기척이 없었다. 종현은 건불을 헤치고 들어갔다. 건불 속에 웅크린 그대로 종수는 깊은 잠 속에 고라떨어져 있었다. 목숨을 내놓고 잠든 동생을 내려다보던 종현의 눈시울이 이내 뜨거워졌다. 잠을 얼마나 못 잤으면 누가 들어서는 줄도 모를까 싶어서 그냥 두고 나오려는데 그때까지 잠든 척 웅크리 입고 있던 종수가 품에서 권총을 뽑으면서 벼락치듯 일어섰다. 종수는 뒤돌아선 종현의 목덜미를 왼손으로 거머쥐면서 권총의 총구를 종현의 뒤통수에 받쳤다. 놀라지 마라. 조용히 안방에 가서 밥이라도 한 끼 같이 먹자. 그러나 종수는 감은 손을 쉽게 풀지 않았다. 총을 겨냥한 채 그대로 말없이 종현을 바라보는 종수의 눈이 반짝거렸다. 괜찮을 거여. 다시 권했지만 종수는 뚫어져라 형을 바라볼 뿐 섣부르게 움직이지 않았다. 어째서 그러냐. 형 종현을 앞장세우고 헛간 바깥을 내다보던 종수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권총을 품에 감췄다. 당에 쫓아 들어가자. 종수는 조심스럽게 형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희미한 호롱불이 밝혀진 방 아랫목에는 아이가 깊은 잠에 빠져있었다. 아이에게 눈길을 멈춘 종수가 더욱 앞으로 다가앉았다. 너 그 형수가 간밤에 목욕도 시켜주고 옷도 갈아입히더라. 아그의 눈이랑 코가 너를 쏙 빼닮았어야. 얼굴은 제수씨를 갖다 찍은 것 같더몬 피는 못 속인다고 어찌 저렇게 똑같이 생겼는지 모르겠어. 그래 앞으로 너는 어쩔 작정이냐. 안타깝고 불쌍해서 말을 붙여보긴 했지만 달리 무슨 대안이 있을까 싶었다. 어떻게든 인민공화국에 넘어갈 생각이에요. 순간 형과 아우에 눈이 마주쳤다. 한때는 개천에서 욕났다고 촉망받던 놈이 세상을 잘못 만났구나 싶어진 형은 자신도 모르게 목이 메었다. 여기서 이북이 어디라고 간다오냐. 그 먼 길을 혼자도 아니고 아그가정 데리고 어찌 간대. 종수야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듣거라. 자수혀라. 동생을 설득하는 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자수혀면 살려준다더라. 그동안 형이 못나서 네 뒷바라지를 못혔다만 네가 죽지 않고 감옥에 있는 동안 내가 억바라지 혼란께 아이도 우리한테 맡기고 자수여서 목숨을 건지거라. 너 없으면 나는 못살어야. 네가 우리 집안의 희망인디 너 없으면 무엇을 바라고 살겠냐. 지발 살아만 주라 종수야. 내 말 알겄지? 시방두 너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워져야. 무슨 그런 말씀을 다 하세요. 저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지금 이 땅에 살아있다고 산 목숨이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비록 죽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지금은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떻게 죽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종현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면서 종수가 오히려 위로했다. 너한티는 말을 안 했는디. 사실 어젯밤에 나가 이장을 만나고 왔다. 이장이 누굽니까? 종수는 조금 놀라는 눈치였다. 너도 알지? 소환이라고. 그 친구가 지금 마을 이장이어야. 네 얘기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했으니 오늘 중에 무슨 연락이 있을 것이오. 그럼께 떠날 마음만 먹지 말고 좀 기다려보자. 여기서 이부까지 그 먼 길을 어떻게 빠져나가건냐. 이장 얘기를 들어본께 요즘이 자수기간이라던디 니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모르겄다만 자수하고 용서해달라는디 설마 죽이기야 허겄냐? 말이야 바로 말이지 가슴에 총불이 들이대고 협조 안하면 죽이겄다는데 협조 안할름 어디 있겄냐? 아마 이승만 대통령도 그런 점 감안할 것이라고 믿어야 니 생각도 안 그러냐? 종수는 대답이 없었다. 다만 아랫목에서 세상 모르고 잠에 빠진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종수는 좀처럼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종현은 동생의 눈빛이 아무래도 불안했다. 나아가 무엇을 잘못했냐? 경거망동한 거요? 아니에요 형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아이를 형님이 맡아주세요 아이를 형님의 호적에 올리고 그리고 그리고 제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아이에게 제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비밀로 해주세요 혹 제가 아주 못 오게 되더라도 아이에게 저나 아내에 대해 알리지 마세요 그게 대체 뭔 소리요? 이유는 묻지 마세요 꼭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대답해 주세요 형님 부탁해요 아이를 데리고 가기에는 길이 너무 멀고 위험해요 알았어 야 아그는 걱정하지 말거라 아그도 아그지만 니가 먼저 살아야 안 쓰겄냐 밥이나 먹음 싫어 훈훈하자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렀다 순간 종수는 벼락치듯 몸을 움츠리면서 권총을 꺼내들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수시로 넘나드는 빨치산 특유의 발빠른 반응이었다 일촉즉발의 긴장이 방 안에 감돌았다 밖에 누구요? 종현이 물었다 나여라 아침상 차렸는디 들어가도 되라 종현의 아내였다 이 사람아 인기척을 홀일이지 어서 들어와 아직 캄캄한 새벽에 정성을 다해 준비한 아침상을 들고 종현의 아내가 들어왔다 나도 조심하려고 헌것인디 서방님 미안해요 반찬은 없어도 밥은 따뜻함께 많이 드셔라 종수는 따뜻한 방에 앉아 모처럼 밥상을 받았다 형수의 따뜻한 마음이 고마워 눈물이 핑 돌았다 형수님 잘 먹겠습니다 아그도 깨워갖고 같이 먹으면 쓰겄는디 아닙니다 형수님 그냥 자게 놔두세요 종수야 오늘은 나가 밖에서 망을 봐줄 것인길 밥 먹고 따뜻한 방에서 아그랑 같이 좀 쉬거라 밥을 먹다 말고 천천히 고개를 든 종수는 형과 형수에게 무엇인가 말을 하려다 말고 이내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다 종수는 밥상을 물릴 때까지 아무 말이 없었다 한편 형우 아버지 이수아는 친구를 보내놓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장도 무슨 빼기라고 한밤중에 찾아와서 무릎까지 꿇고 불안에 떨던 친구의 파리하고 헤이슥한 모습이 자꾸만 눈에 어른거렸기 때문이다 자신이 나서서 도울 수만 있다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돕고 싶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친구와 그의 동생을 살릴 수 있을지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안면이 있는 지서나 경찰서 사람을 만나서 과거에 공산당에 가입했고 이번 전쟁 때 공산정권에 협조한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그 사람들이 과거의 잘못을 리우치고 자수하면 현행법상으로 어느 정도의 형벌을 받는지 알아보는 것 정도였다 날이 밝자마자 일찌감치 집을 나선 수아는 경찰서로 찾아갔다 이장이 되기에 훨씬 전부터 각별히 친했던 안병태를 만나보기 위해서였다 안병태는 수안보다 너댓살 연상이라 수안이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었다 그는 형사 시절부터 자주 만나 술자리를 가졌던 사람으로 여수 경찰서에 형사 계장으로 있다가 얼마 전에 보안과장으로 진급해 있었다 수안은 안병태 보안과장이라면 그런 일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부탁하면 지금까지의 친분 관계를 봐서라도 도움을 줄 듯 싶었다 아침 일찍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경찰서에 들어서는 수안을 알아본 안병태가 손을 내밀면서 반갑게 맞이했다 오랜만에 형님 얼굴이나 좀 보려고 왔어라 얼굴이나 보자고 이렇게 일찍 찾아온 것 같진 않은데 형사의 눈매는 역시 매서웠다 안병태는 이미 수안의 표정에서 심상찮은 기미를 읽고 있었다 역시 형님의 눈은 속일 수 없건만이라 그래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여기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일인디 어디 조용한 뒤로 잠깐 나갈 수 없겄어 중요한 일인가 예 저한테는 그렇고 뭐니라 그렇게 하지 잠시만 기다리게 보안과장 안병태는 결제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보아 직원들에게 그날 해야할 여러가지 업무를 지시했다 그가 지시하는 내용들은 언뜻 들어도 사상이 불어난 자들을 색출하여 빨리 잡아들이라고 독촉하는 것들이었다 이제 되었네 그래 어디로 갈까 지야 뭐 형님과 조용히 의논할 수 있으면 어디나 좋아라 그럼 어쩐다 이 시간에 음식점으로 갈 수도 없고 그시요 어떤가 직원들 숙직실이 지금 비었을 텐데 거기 가서 이야기할까 지금 이 시간에 숙직실보다 더 조용한 곳은 없어 지는 괜찮은게 형님이 편하시면 그러지라 이른 아침이라서 마땅히 갈 곳이 없었다 이제 이제 막 문을 열기 시작한 음식점에서 요리를 주문하기도 어중간했고 비밀을 요하는 사항을 사람이 북적거리는 장터의 다방에서 의논하기도 곤란했다 안병태 보안과장의 말대로 경찰서 숙직실보다 안전하고 조용한 장소도 없을 듯 싶었다 안병태 보안과장은 안병태 보안과장은 수안을 숙직실로 안내했다 숙직실에는 방이 여럿 있었다 그 중 가장 조용한 방으로 수안을 안내한 안병태는 젊은 직원에게 커피를 가져오도록 시켰다 그리고 자신이 방에서 나올 때까지 아무도 숙직실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어떤가 이만하면 안심할 수 있나 예 은밀히 의논할 여건은 완벽하게 갖추어졌지만 수안은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혹시라도 안병태가 종수에 대한 정보를 듣고 자신이 공을 세우려고 곧바로 잡아드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얼버무릴 수도 없었다 수안으로서는 참으로 진태양난의 순간이었다 자 이제 무슨 일인지 말을 해보게 안병태 보안과장을 넌지시 바라보던 수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말씀 드리기 전에 형님께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그래 얘기해봐 이번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공산당에 입당한 사실이 있고 인공대는 강압에 못 이겨갖고 부욕한 사람이 시방 자수하면 어떤 벌을 받는다요? 수안의 말을 듣던 안병태의 눈이 반짝 빛났다 자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지가 이장으로 있음시로 관공서에 드나들다 본께 동네 사람들이 이런 거 저런 거 자꾸 물어봤었는데 지가 무엇을 알아야 대답을 하지라 안 그래요? 자수하면 살려는 주는가요? 사람에 따라 달라 자수를 하더라도 객관적인 조사를 받고 조사 내용에 따라서 그의 합당한 벌을 받겠지 자수한다고 다 살려주는 것은 아니야 자수하기 전부터 어떤 사람이 어떤 벌을 받는다고 미리 단정 지을 수는 없네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일을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 재판을 받은 뒤에나 알 수 있는 일이거든 자네가 지금 말했듯이 전쟁 때 강압에 못 이겨서 할 수 없이 인공에 협조한 단순 가담자가 자수하면 올해 손에서도 석방시킬 수 있어 그려라 수한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에게 한 가지 묻겠는데 지금 자네가 알아보는 사람이 유종수가 아닌가? 자네는 유종연이와 둘도 없는 친구 사이니까 말이야 순간 수한은 흠칫 놀랐다 종수의 종자도 꺼낸 일이 없는데 안병태 보안과장은 지금 수한이 종수의 일로 경찰서에 찾아왔다는 사실까지 눈치채고 있었다 게다가 안병태는 수한과 종연이 절친한 사이라는 사실까지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종연이랑 지가 절친한 사이인 줄 형님이 어떻게 아셨으라? 종연이랑은 불할 친구여라 그런데 종수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다요? 지는 금시초문여라 수한은 종수의 이름을 먼저 꺼낸 안병태 앞에서 슬쩍 말을 돌렸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군가? 여수 경찰서에서 형사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서 그래? 여수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 몰라? 수한은 갑자기 자기 앞에 앉아있는 안병태라는 사람이 무서워졌다 도대체 그가 유종수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가 없었다 자네 내 앞에서 괜히 잔머리 굴려봐야 소용없어 자네가 무엇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나를 찾아왔는지 짐작하고 있으니까 자 솔직히 말해보게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힘써 볼 테니 내가 한번 맞춰볼까? 유종수가 지금 자수할 마음이 있는데 자수하면 살 수 있는지 자네가 먼저 알아보려고 나를 찾아온 것 아닌가 정확했다 안병태 보안과장의 말대로라면 아무래도 종수의 행적이 경찰에 이미 노출된 것이 분명했다 형님 짐작이 맞았어라 사실 간밤에 한숨도 못 자고 이렇게 형님을 찾아왔는데 형님이 종수 그놈 좀 살려주시오 유종수가 정말 자수하겠다고 하던가 그랜 습게시방 지가 형님을 찾아왔지 안 그랬으면 지가 왔겄소 안병태는 수긍이 간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동네에서 그놈만한 인물이 없어라 때를 잘못 만나갖고 시방 저 꼴이지 참말 난놈은 난놈여라 형님 쟤가 나쁘지 사람이 나쁘겄소 나도 종수를 알아 일제 때는 독립운동을 했지 8.15 이후에 미국과 소련의 신탁통치를 찬성하더니 그때부터 아주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버렸어 아까운 사람이지 그런데 과연 자수할 의사가 있는지 모르겠어 자수해서 살릴 수만 있으면 종현이랑 나랑 종수를 설득혀서 형님한테 보낼 테니까 형님이 그놈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밝은 시상에서 떳떳하게 살게 좀 해주소 그럼 자네 지금 종수가 어디에 은신해 있는지 알고 있다는 말인가 그것은 저도 알 수 없어라 하지만 종현이는 알고 있겄지요 아플사 싶었다 수아는 흠칫 자기가 털어놓은 말에 놀라면서 입을 다물었다 그래? 종현이는 종수의 은신처를 알고 있다는 말이지 그런 뜻이 아니고 혹시라도 종수가 지구 형한테 운제든 한번 찾아오면 그때 종수를 설득시켜갖고 형님한테 올 테니까 형님이 힘 좀 써달라는 말이지라 그러지 말고 내가 종현이를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 그거야 어려울 게 없지라 자네 오늘 나를 찾아준 것이 천만다행일세 자네가 나를 믿듯이 나도 자네를 믿고 하는 말이네만 사실 종수 그 사람 수배된 지 오래야 며칠 전 유종수가 여수에 잔입했다는 정보도 입수했어 은신처도 대강 짐작하고 있었네 금명간 잡아들이려던 참이었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기왕에 자수할 결심이 섰다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자네가 종현이나 종수를 설득해서 오늘이라도 자수를 시키게 체포당하는 것보다야 자수하는 편이 조금이라도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거든 여수 관할의 사상범은 내 손을 거쳐가게 되어 있네 자네를 생각해서라도 최대한 편의를 봐줄 테니 내가 시킨 대로 하게 알겠나? 자수하면 죽지는 않겄어? 그거야 내가 알겠나? 죽이고 살리는 것은 판사가 할 일이야 판사라고 해서 무조건 죽이는 것도 아니잖아 법지국가에는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할 따름이지 안병태의 입에서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수환은 눈앞이 캄캄했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오? 글쎄 나도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대답해 줄 수가 없네 형님이 모르면 누가 알겠어? 그러지 말고 형님이 종수 그놈 좀 살려주셔라 죽이지만 말구라 아무래도 안병태는 무엇인가 분명히 알고 있는 눈치였다 이제 와서 종수가 자수를 한다고 해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인 듯 싶었다 형님이 목숨만 살려준다고 하시면 지가 종현이를 설득혀서 당장이라도 데려와 자수시키겠지만 형님이 모르겠다 하시면 나도 모르겄어라 형님도 생각해보셔 간밤에 종현이가 울면서 종수를 살려달라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을 혔는디 자수를 시켜도 종수가 죽어버리면 못하려고 자수를 시킨다요 형님 종수를 좀 살려주셔라 그러면 종현이하고 나는 형님을 평생 생명의 은인으로 모시고 죽으라면 죽을 것인께 제발 종수만 살려주셔라 예? 형님 수환은 간밤에 종현이 그랬던 것처럼 안병태 앞에 무릎을 꿇었다 곤혹스러운 눈길로 수환을 바라보던 안병태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환은 일어서는 안병태의 바지까랑이를 잡고 매달렸다 형님 사람 하나 살려주셔 허허 이 사람아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잠깐 기다려보게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아 필요하면 서장님과도 상의해봐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유종수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을 좀 봐야겠어 과연 살릴 수 있는 사람인지 검토부터 해봐야 짐작이라도 하지 무책임하게 약속부터 할 수는 없네 그제서야 수환은 손을 놓았다 곧 오겠다면서 숙직실에서 안병태가 나간 뒤 수환은 불안하고 초조했다 숙직실에 자신을 남겨두고 사무실로 들어간 포항과장이 행여 형사들을 풀어서 종수를 잡아들이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도 없었다 정말 안병태가 수환의 짐작대로 종수를 추적한다면 종수는 꼼짝없이 붙들릴 것이고 본의 아니게 수환은 신고 정신이 투철한 이장으로 경찰의 표창을 받게 될지도 몰랐다 친구의 동생을 팔아서 출세한 의리 없는 인간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도 두려웠지만 무엇보다도 불할 친구 종현을 무슨 낯으로 대할지 눈앞이 캄캄했다 앞불싸 하는 마음에 수환은 안절부절 못하며 숙직실을 오락가락했다 숙직실에서 나간 지 20여 분 만에 돌아온 안병태의 손에는 서류뭉치가 들려있었다 서장님은 무엇이라고 하십디요? 살려주신다 합디까? 내 말 잘 듣게 내가 들고 있는 이 서류는 아무나 볼 수 없는 비밀문서야 자네에게만 특별히 보여줄 테니 이 서류를 보았다고 발설해서는 안 되네 극비문서야 알았나? 종수를 살려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꾸도 하지 않고 안병태는 말머리를 돌리면서 수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여부가 있어라 죽을 때까지 이 봉알라요 수환은 안병태가 건네주는 서류를 펴보았다 서류는 유종수에 대한 경찰의 기록이었다 유종수의 출생과 학력, 정치활동 등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수환은 경찰 기록을 읽으면서 그동안 자신이 종수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잘 보게 자네가 알고 있는 것은 일부였을 뿐이야 그것은 유종수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해 종수는 소문대로 서울에 올라가 고학으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전문대학에 입학했다고 적혀있었다 그러나 전문대학 입학 이후의 행적은 수환으로서는 처음 접하는 내용들이었다 전문대학에 들어간 종수는 뛰어난 학업 성적에도 불구하고 일본 학생과 조선 학생을 차별하는 학교 당국에 붕괴하여 곧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고 와세다 대학 정치학부의 우수한 성적으로 편입했다 일본의 최고 지식인들과 어깨를 겨누면서 마르크스 레닌의 사상에 심취한 종수는 와세다 대학의 정치 서클 활동의 가담 학내 분교와 관련하여 결국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하여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시작했다 서울과 만주를 왕래하면서 서울에서 모금한 독립운동 자금을 만주의 독립군에게 전달하고 일본의 학병이나 정신대 모집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 비판했다 각종 집회에서 친일적인 발언을 하는 이광수 등 유명 인사들을 은밀히 방문하여 협박했고 8.15 이후에는 남로당에 가입하여 신탁통치를 찬성하는 집회를 주도하면서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해서 농민에게 무상 분배해야 한다고 선전선동했다 6.25 직전까지 충남 지역에서 남로당의 당원 확대에 총력을 기울인 종수는 친일파 인사들의 즉각적인 처벌과 적산에 대한 테러와 방화 등을 배후해서 조종했다 그리고 6.25가 발발한 뒤에는 국군이 후퇴한 충남 지역에서 군당 인민위원장의 중책을 맡았다는 등의 혐의 사실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서류를 읽어가던 수아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6.25가 이렇게까지 거창하고 무시무시한 일을 벌일 줄은 몰랐던 것이다 6.25가 »아니어라, 이것은 뭔가 잘못됐어라 6.25가 »아니, 그럼 경찰이 지금 생사람을 잡고 있다는 거야? 7.25가 »지 말은 그런 뜻이 아니어라 7.25가 »이렇고롬 많은 일을 종수 저 혼자 어떻게 다 효과소? 8.25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9.25가 »친구들을 잘못 만나갖고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헌 일일 것이여라 이봐, 이수환 이장. 자네야말로 지금 물인지 불인지 모르는구만 그래. 아무리 친구의 동생이라지만 요정수를 자꾸 감싸면 자네까지 다치게 되어 있어. 죽고 싶어서 그래? 안병태의 목소리는 냉기가 느껴질 정도로 차가웠다. 순간 수환은 말문을 닫으면서 고개를 떨구었다. 정치에 별 관심도 없고 아는 바도 없는 수환이었지만 경찰의 기록을 읽으면서 아무래도 종수는 살아남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었다. 경찰의 기밀문서가 사실이라면 정말 목이 열 개라도 모자랄 듯 싶었다. 형님, 물 좀 없어라? 경찰의 기밀문서를 안병태에게 되돌려주면서 수환은 물부터 찾았다. 종수의 활동 무대가 여수의 관할 지역이 아니어서 나도 오늘에서야 종수에 대한 기록을 처음 봤어. 어떤가? 자네 생각에 종수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수환은 보안가장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친구를 위하는 자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종수는 거물이야. 나로서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종수는 자수할 생각이 전혀 없겠지만 설령 자수를 한다고 해도 살아남기 힘들 거야. 그렇다고 도망칠 수도 없어. 며칠 전부터 군경수사대가 여수에 잠입한 종수를 추적하고 있어. 만약 도망치려고 하면 현장에서 즉시 사살하라는 상부의 명령이 떨어졌고. 알겠나? 형님, 그럼 나는 종현이에게 뭐라고 한다요? 설마 종현이가 자네를 원망하겠나? 자네가 나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추적을 당하고 있었어. 자네 입장이 정 곤란하면 내가 나중에 종현이를 한번 만나보지. 동생의 행적을 알게 되면 종현이도 이해할 거야. 수환은 군당 인민위원장까지 맡았던 유종수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더 이상 부탁할 명분을 찾지 못했다. 일개 지방경찰서 보안과장 정도의 위치에서 종수와 같은 거물급 임무를 어떻게 해본다는 것이 불가능한 노릇이었다. 결국 수환이 맥이 풀려 쑥직실을 나서려고 할 때였다. 종수를 살리는 방법이 아주 없지는 않아. 귀가 번쩍 뜨인 수환이 눈을 크게 뜨면서 보안과장을 쳐다보았다. 종수는 여수에 숨어들기 전에 지리산에 있었을 거야. 지금 지리산의 빨치산을 토불하고 있는데 만약 종수가 빨치산의 근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면 목숨은 구할 수 있어. 어떤가 자네와 종현이가 종수를 설득할 수 있겠나? 종수가 우리에게 협조만 한다면 내가 종수의 목숨만은 살려보도록 하겠네. 알겠어라. 나 종현이 만나 설득해 보고 써라. 시간이 없어. 빠르면 오늘 낮에 군경 토벌대가 자네 동네에 들이닥칠 거야. 자네가 종수를 설득하겠다고 약속하면 서장님께 부탁해서 시간을 좀 벌어보겠네. 알았구먼요. 며칠만 주시면 지가 종현이랑 의논해서 종수를 설득할라요. 그러나 수환은 솔직히 자신이 없었다. 수환은 숙직실을 나서며 울적한 마음으로 정문을 향하여 터덜터덜 걸어갔다. 종수가 경찰에 협조하면 다행이지만 만약 거절하면 이내 붙잡혀서 처형을 당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수환은 착잡했다. 차라리 자신이 아무것도 몰랐으면 그런 마음은 들지 않았을 테지만 너무 어려운 문제에 휘말렸다는 생각이 들자 종현이 원망스럽기도 했다. 여보게 수환이 잠깐 기다리게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경찰서 정문을 나서는 수환을 누군가가 뒤에서 불렀다. 잠시 전에 헤어져서 사무실로 들어갔던 안병태가 언제 나왔는지 수환에게 다가왔다. 자네와 이야기하다 보니 점심시간이 된 줄도 몰랐네. 점심시간이라 서장님이 사무실에 없구만. 어디 가서 점심이나 먹고 서장님과 의논해야겠어. 아침을 걸은 수환은 그제서야 시장길을 느꼈다. 벌써 그렇게 됐어라. 그러면 지가 뭐시지라. 아닐세. 오늘은 내가 점심을 사겠네. 안병태 보안과장은 수환을 근처의 한식집으로 안내했다. 그쪽으로 앉게. 보안과장은 식당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으면서 수환에게 자리를 권했다. 수환은 창을 등지고 앉았고 안병태는 바깥이 잘 보이도록 창을 바라보며 마주 앉았다. 식사와 술을 주문했는데 술이 먼저 나왔다. 보안과장은 근무 중이라고 술을 사양하면서 수환에게 술을 따랐다. 아침을 걸은 빈속에 독한 술을 주는 대로 받아 마신 수환은 이내 취했다. 곧 주문한 식사가 나왔지만 수환은 밥을 먹는 등 마는 등 하면서 술을 받아 마셨다. 자네하고 술자리 가져본 지도 오래되었구만. 그래 전쟁이 끝나면 어디 좋은 데 가서 내가 한턱 쓰겠네. 오늘은 대접이 너무 소홀하네. 형님도 참 별말씀을 다하시오. 공무에 바쁘실 텐디. 지 같은 것이 어떻게 형님의 술 대접을 바꿨소. 아니야. 앞으로도 자주 만나세.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른 수환과 이야기를 나누던 안병태 보안과장은 식당 창문으로 경찰서 정문을 내다보았다. 무장한 경찰들이 지프차를 앞세우고 정문을 나서는 게 보였다. 장 밖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무장 경찰들을 내다보던 안병태 보안과장은 낮술에 취한 이수환을 바라보며 씨 웃었다. 숙직실에서 수환과 만난 안병태는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경찰서장에게 유정수가 형의 집에 은신해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보고하면서 그를 설득해서 지리산 빨치산 토벌의 길잡이로 앞세우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경찰서장은 펄쩍 뛰었다. 자네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유정수의 소재를 아는 제보자를 만난다고 숙직실에 가더니 갑자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자네 보안과장 맞아? 유정수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도 모르겠어? 그 사람이 경찰에 협조할 것 같아? 하! 자네 옷 벗고 싶어? 괜히 우물쭈물 시간 끌다가 다 잡은 고개 놓치지 말고 지금 당장 출동해. 이번에 유정수를 잡으면 내가 나서서라도 상부에 자네 진급 상신을 하겠지만 만약 못 잡으면 자네는 그 직시 파직이야 파직! 알기나 해! 안병태는 경찰서장의 호통을 듣고 정신이 번쩍났다. 모처럼 여수 관내에 들어온 거물급을 체포하여 공을 세우고 싶었던 경찰서장은 당장 출동하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가서 이수환 이장이 눈치채지 못하게 붙잡고 있겠습니다. 안병태 보안과장이 한식집에서 이수환을 붙잡아두고 있는 동안 경찰서에 상주하던 군인들을 두 대의 스리쿼터에 태운 경찰서장은 집부차를 타고 직접 현장으로 출동했다. 유정수가 은신한 집에 도착하자마자 완전 무장한 군인들은 스리쿼터에서 뛰어내려 순식간에 집을 애웠었다. 권총을 뽑아들고 지프차에서 내린 경찰서장은 여섯 명의 건장한 경찰들을 앞세우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계십니까? 안방문이 열렸다. 마당으로 들이닥친 경찰을 발견한 총연은 천천히 마루로 나왔다. 무슨 일이라요? 대기 유정연이요? 경찰서장이 물었다. 그려라. 동생 유정수 씨는 지금 어디 있어? 지는 몰라라. 그놈이 언제 지 형한테 어디 간다고 말하고 댕겼다요. 그 대답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경찰서장은 들고 있던 권총으로 종연의 얼굴을 냅다 갈겼다. 벌써 다 알고 왔어 이 새끼야. 그 잘난 유정수 당장 나오라고 해. 순간 종연의 입이 얼어붙었다. 샅샅이 수색해.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수십 명의 군인들이 마당으로 밀려들어왔다. 거총한 군인들이 포위망을 좁히는 사이 흩어진 경찰들이 마루장 밑과 부엌을 뒤지기 시작했다. 흙 묻은 신발 그대로 마루에 올라선 경찰들이 안방문을 펄컥 열었다. 순간 안방에서 으앙 하고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아이의 울음소리에 놀란 경찰이 걸음을 멈추고 잠깐 주춤했다. 그때였다. 외양간 문이 열리면서 한발의 총소리가 한낮에 어수선한 집안을 뒤흔들었다. 안방으로 들어서던 경찰 하나가 마루에서 꼬꾸라지면서 마당으로 떨어졌다. 경찰은 비명을 지르면서 총알이 관통한 다리를 움켜쥐고 떼굴떼굴 굴렀다. 저쪽이다! 잡아! 총소리에 놀란 경찰서장이 정신을 차리고 외양간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마당에 서있던 군인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총소리가 터진 외양간으로 몰려가 외양간 문을 향해 포위망을 좁혔다. 유정수! 너는 완전히 포위됐다! 무기를 버리고 나와라! 경찰서장이 외쳤다. 순간 총소리와 동시에 경찰서장이 어깨를 감싸면서 마당에 꼬꾸라졌다. 이 버러지같은 놈아! 멀쩡한 몸으로 더럽게 사느니 차라리 병신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이 낫다. 경찰서장이 쓰러진 자리에 피가 흥건히 고였다. 처절한 비명을 토해내는 서장을 지켜보면서 군경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이 외양간 문 뒤에 숨어있던 총수는 마당을 가로질러 순식간에 담을 뛰어넘었다. 휙! 하고 바람같은 것이 스치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다음 순간 시골집 흙담을 훌쩍 뛰어넘는 총수를 보고 무엇에 홀린 듯 경찰과 군인들은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일제히 돌아섰다. 집을 애워싸고 있던 군인들이 바람처럼 담을 뛰어넘는 종수를 향해 일제히 사격을 시작했다. 이내 집 바깥에서 차들이 시동을 거는 소리가 들려왔다. 종현은 그제서야 가까스로 정신을 가다듬었다. 외양간을 빠져나온 동생이 마당을 가로질러 포위망을 뚫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봤지만 종현은 자신이 목격한 조금 전의 일이 믿어지지가 않았다. 저것이 과연 사람인가 싶었다. 깊은 산을 누비던 호랑이가 단번에 바위를 건너뛰듯이 눈 한 번 깜짝하는 사이에 종수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자지러지던 총소리가 이내 뚝 그쳤다. 종현은 허겁지겁 달려가 갑자기 조용해진 대문 밖을 내다보았다. 군인들이 쓰리쿼터에 오르더니 이내 출발했다. 종현은 달아난 종수를 추적하는 쓰리쿼터가 동네를 벗어날 때까지 대문 앞에 우두커니 넋을 잃고 서있었다. 한편 경찰서 앞 한식집에서 보안과장의 후한 대접을 받은 수아는 코가 삐뚤어지게 술에 취했다. 자네 밥은 안 먹고 낮술에 그렇게 취해서 어떻게 해? 이제 술은 그만하고 밥을 좀 먹어. 사는 괜찮아라. 제 걱정 마시고 형님이나 많이 드시쇼. 그래도 밥을 먹어야지. 그때 경찰서장의 지프차가 돌아오는 것이 보였다. 지금쯤 상황이 끝났겠구나 하고 짐작한 안병태 보안과장은 인사불성이 된 수아를 넌지시 건너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봐 수아니 내가 너무 오래 근무지를 이탈했네. 빨리 가서 서장님을 좀 뵙고 종수를 설득하는 문제를 의논해야겠어. 그만 일어나세.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식당의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잠시 후 식당 아주머니가 안병태를 찾았다. 안과장님 서에서 전화 왔어라. 그래요? 안병태는 카운터 앞으로 가서 수아기를 받아들었다. 아 여보세요. 안병태입니다. 아니 뭐야? 서장님이 총상을? 다급하게 전화를 끊은 안병태는 인사불송으로 취한 수아에게 다가갔다. 수아니 큰일 났네. 일을 어떻게 하지? 아따 뭔 일인데 그래요. 종수가 기어이 일을 냈어. 뭣이라거라? 종수가 어째다거라. 종수가 경찰서장을 저격한 모양이야. 총알이 어깨를 간통했는데 지혈을 늦게 해서 위험한 상태라네. 수아는 쇠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멍했다. 시범은 뭣이라고였어? 종수가 뭣이 어쩐다고 서장님을 저격한다요? 나도 자세히는 몰라. 지금 빨리 서에 들어가 봐야겠어.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세. 경찰서장의 상태가 많이 안 좋은가 봐. 종수는 지금 군인들에게 쫓기면서 총격전을 벌이고 있는 모양이야. 뭣이어라? 그러면 형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 수아는 두 주먹을 불꼰치고 무섭게 안병태를 노려보았다. 아니야. 그건 오해야. 나를 의심하지 말게. 나는 그렇게 비열한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아. 생각 좀 해보게. 나는 오늘 출근해서 지금까지 자네와 붙어있었는데 내가 딴짓하는 것을 자네 눈으로 봤어? 나는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잡혔다요? 종수가 워낙 거물이라 자네가 오기 전부터 추적당했을 거야.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종수를 잡아들이라고 지시하지 않았어. 수아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재수 없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피가 터지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하더니 하필이면 친구를 돕기 위해 안병태를 만나고 있는 사이에 왜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었다. 정말 안병태가 한 짓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늘 자기가 경찰서에 온 사실을 아는 종현에게 그 모든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난감했다. 자네는 어쩔 셈인가. 나는 서에 들어가야 하는데. 안병태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들어가 보시오. 나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하겠소. 안병태가 경찰서로 들어간 뒤 식당에 혼자 남은 수아는 술을 더 시켜 마셨다. 그러나 아무리 술을 마셔도 얼어붙은 가슴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다. 아무래도 일이 공교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안병태의 말대로라면 종수의 총격전과 자신의 경찰서 방문은 전혀 무관했다. 하지만 누가 수아 내 결백을 믿어주겠는가. 날이 저물도록 술을 마신 수아는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취했다. 간신히 식당에서 나왔지만 곧바로 집으로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한 수아는 술집을 몇 군데 더 들러서 술을 마셔댔다. 집에 가는 게 종현이 눈이 뒤집혀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아 두려웠다. 모든 것을 잊기 위해 자꾸 술을 마시는데 취할수록 두 눈을 부릅든 친구의 음성이 귀전을 맴돌았다. 야 이 나쁜 놈아 친구라는 놈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놈아 나는 그래도 니놈을 친구라고 믿고 불쌍한 내 동생 살려달라고 무릎 꿇어 애원했는디 그란디 친구 동생을 팔아먹어? 이놈아 친구 동생 팔아먹은 게 그렇게도 좋으냐?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놈아 니놈이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볼 거여 친구 동생 팔아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두고두고 볼 거여 이 더럽고 치사한 놈아 수아는 그날 끝내 집에 들어갈 용기가 없어서 시내 여관에서 밤을 새웠다. 그것이 실수였다. 그날 바로 집에 들어가 안병태에게 들은 대로 종현에게 말하고 오해를 풀었어야 했다. 결국 술을 퍼마시다가 사흘만에야 돌아왔을 때 수안의 집은 초상집 같았다. 수안이 동네에 나타난 그날은 종수가 이틀 동안 군 경과 대치하다가 만성리 바닷가에서 끝내 사살당한 다음 날이었다. 형우 아버지 뭔 일을 고로크 허구 댕기요 며칠 동안 소식이 끊겼던 남편을 본 형우 어머니가 따지고 들었다. 나가 뭣을 몰라서 물어라. 그려. 당신이 고발했담소요. 종수가 지구 형네 집에 숨어 있음께 잡아가라고 신고허구. 보안가장이랑 술 먹는 것을 사람들이 봤다든지 그게 사실여라. 어느 놈이 그따우 소리를 혀. 종수 지구 형이 집에 찾아왔습디다. 친구라는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가진 험한 소리 다 허구 난리를 치고 갔으라. 동네 사람들도 당신이 고발해서 종수가 잡혀갔다고 수군대라 시방. 어이가 없었다. 어이가 없었다. 친구의 간절한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 안병태를 찾아가 어렵게 의논한 것이었는데 결국 이런 터무니없는 누명을 덮었었구나 싶어 속이 상했다. 종현이가 그랬다고? 종현이 시방 어딨어? 즉, 동생이 시체라도 찾는다고 바다에 나갔으랄. 시체 찾으러 가다가 우리 집에 들러갔고 별의별 소리를 다 퍼붓고도 분이 안 풀렸는가 나중에는 땅바닥을 치면서도 대성통곡을 합디다. 어휴, 그 친구 참말로 생사람 잡것수야. 아, 나가 말여. 하늘을 두고 맹세우는디. 나는 종수 잡아가라고 고발한 사실이 없음께 마음대로 생각하라고요. 그러면 뭐 땜시 집에는 들어오지 않았어? 당신도 나를 의심요? 있지가 않, 그래요. 당신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면서 어째서 집에도 못 들어왔다요? 동네 사람들 하는 말이 당신이 종수를 고발해놓고 종수 지구 형은티 미안여서 못 들어오는 것이라고 아녀요. 형우 아버지 수아는 가까스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안병태에게서 들은 자초지정을 그대로 아내에게 전했다. 어느 놈이 뭣이라 해도 나는 결백혀. 나는 종수를 살려보려고 했던 사람이여. 그런데 뭐가 어째? 나가 종수를 고발했다고? 참말로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 만그려. 나가 병태 형님한테 찾아가 알아본께 수사기관에서는 종수를 잡아드리라고 이미 수배를 혔더라고. 여수에 잠입한 것도 다 알고 있더라 이 말이여. 그러고 나가 수사기록인가 무엇인가를 본께 병태 형님 정도의 빽으로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단께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알아볼라면 보안과장한테 직접 물어보라고 혀. 수안은 결국 안병태까지 동네에 불러다가 삼자 대면을 시켰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종현은 막무가내로 수안이 안병태와 짜고 동생을 밀고 했다고 몰아붙였고 절친했던 두 사람은 결국 전쟁이 끝난 지 18년이 지난 후에도 등을 돌린 관계가 되고 말았다. 네 이렇게 하얀 소망 여섯 번째 낭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소설 속의 등장 인물 주인공 말고 짧게 짧게 나오는 그런 인물들을 하다보면 정말 어떤 목소리로 딱 잡아야 될지 많이 망설여지는데요. 예를 들어 뭐 택시 기사라든가 그러면 조금 이렇게 특별하게 목소리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제 목소리를 듣고 빵 터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어떤가요? 저는 열심히 하고 또 들어주시면서 그 목소리에 같이 호응해 주시니 저는 더없이 행복합니다. 연일 코로나로 굉장히 힘든 시간인데요. 저의 목소리 그리고 책방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감사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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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